안녕하세요. 해외 주식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글로벌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는 취업 준비생이어서 추석 연휴에 혼자서 집에서 보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가족들을 보러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슬프지만 또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너무 퍼져버리면 안 되니까요. 집에서 조용히 또 안전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추석 연휴를 맞아서 또 특별한 ETF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를 가지고 한국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으로 EWY ETF부터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바로 보겠습니다. EWY ETF. 자 ETF명을 보면 iShares MSCI South Korea ETF인데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좀 살펴볼 때 항상 맨 앞을 보셔야 돼요. 맨 앞을 보시면 운용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MSCI 한국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MSCI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요.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 100개 내외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는 또 종목 코드가 EWY인데 이 종목 코드를 영웅문 글로벌 화면번호 2010에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영웅문 글로벌 켜놓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ETF의 시가총액을 살펴볼게요. 이 ETF의 시가총액은 48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US달러로 2.15% 추적 오차율은 11.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위 그룹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100개 내외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이 지금 26% 정도를 차지하고요. 인터넷 관련 기업이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그 비중이 정말 큽니다. 반도체가 26% 정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21%를 기록하고요. SK하이닉스도 4% 정도 그리고 네이버도 4% LG화학도 3% 정도의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ETF는 사실 달러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라서 외국인의 시각에서 국내 증시를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야간 선물처럼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시장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다면 다음날 한국 시장이 개장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미국 시장에서도 이 ETF를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웅은 글로벌을 통해서 EWY ETF의 차트를 열어볼게요. 여러분 화면 번호 기억하시나요? 0601 들어가시면 영웅은 글로벌에서도 차트를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는 EWY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2018년에 4월 말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76달러로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50에서 7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3월 19일 코로나로 인해서 38달러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 증시에 지금 회복세와 맞물려서 함께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4일 기준으로 종가가 62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WY ETF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유의사항도 나와 있는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국에 달러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을 첫 번째 EWY ETF로 알려드렸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ETF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FKO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ETF의 풀 네임은요. 퍼스트 트러스트 사우스 코리아 알파덱스 펀드입니다. 역시 운용사를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제일 앞에 있는 거 퍼스트 트러스트가 운용하는 ETF고요. 대한민국에 상장이 된 성장주와 가치주를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는 FKO라고 영웅은 글로벌의 2010 화면 번호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살펴볼게요. 192만 달러고요. 배당 수익률이 US 달러로 2.23% 추적 오차율은 11.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 상위 그룹을 볼게요. 아까 EWY ETF가 반도체 쪽에 그리고 인터넷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이 9%, 제약이 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차가 있고 기아차가 있고 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K바이오의 위력을 보여줬던 알테오젠도 속해 있고요. CJ제일재단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웅은 글로벌 0601 화면 통해서 차트를 열어볼게요. 종목 코드는 FKO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역시나 지난 2018년에 4월에 최고가를 29달러로 기록을 했고요. 계속해서 좀 아래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에 최저점인 12달러선을 기록하고 최근에 9월 24일 기준으로 종가는 18달러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두 가지 ETF가 나왔죠. EWY ETF가 있고 FKO ETF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매력있는 ETF 같은가요? 아 그렇다면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